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듀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캐리어 클라인드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저렴이 양문형 냉장고로 작년 7월 출시 신제품이고 가성비 우수합니다. 작동소음 있을 수 있습니다. 4위는 하이얼 글램글라스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양문형 냉장고로 2인 가구용으로 좋고 비스포크풍의 디자인으로 가성비 우수합니다. 3위는 TCL 글라스 도어 양문 냉장고입니다. 올해 4월 출시 신제품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3인 가구용으로 좋으며 가격 대비 용량 넉넉합니다. 2위는 LG 오브제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완성도 높은 양문형 냉장고로 LG 제품으로 내구성 미체에스 우수하고 오브제로 디자인 고급스럽습니다. 1위는 삼성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양문형 냉장고로 삼성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고 음료수 도어 있으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